그래서 어디갔노 서이 오카 2의 14 문장세트 준비해보도록 하겠구요 먼저 등장하게 될 단어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숫자들이군요 시작해볼까요? 5 1 12 12 T W E L V E 그렇죠 12 4 F O U R 오케이 6 S I S 굿 8 8 E I G H T 그렇죠 8 스펠링 조금 까다롭죠 9 9 N I N E 굿 10 T E N 굿 11 E L E P E N 굿 7 7 7 S E N N E N E N V E N 그렇죠 2 T O U I W O T W O T W O T W O 그렇죠 3 3 T H R E E 그렇죠 황금합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그 다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 2 2 2 3 3 3 3 4 4 4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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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7 9 9 9 7 9 9 9 8 10 9 9 Key 이번에는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4 원래대로 말하면 There are 4 people 4라는 대답이 궁금했으니까 How many people are there? There are 4 people 그 다음 How many lions are there? 그렇죠 덮어놓고 피플 써놨어 지금 알겠습니다 How many lions are there? 그랬더니 두 마리 있으니까 원래대로 There are 2 lions 그렇지 2 lions 그 다음에 How many monkeys are there? How many monkeys are there? How many monkeys are there? 조심해야 될 것 중에 또 다른거 하나는 여기다가 How many monkeys 하면 절대 안됩니다 2 마리 이상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세 형태로 써야돼 복수형 그랬더니 There are monkeys 7 7 7 7 8 8 8 4 8 아까 보여준 건데요 뭐 그냥 7 하고 싶으면 세븐인데 거기 뭐가 원래대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 세븐 몽키즈 세븐 몽키즈 그래서 이 대답이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었던 거예요 how many 몽키즈 are there? how many 몽키즈 are there? 세븐 몽키즈 됐습니까? 소위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만 그쵸 세븐 써야되 맨이 쓰고 세븐이 졌습니다 오케이 전체적인 성취도 매우 높구요 9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